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 예요 이번에 에이전트 오브 메이헴의 미션 작정명 겁내 거슬리네 요거 거슬리니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부대 편집 일단 레드독 가구요 포춘에서 포춘이 얘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줄로 얘는 힐러니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쓰리톱으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파견 에이전트 오브 메이허 시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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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orders 으윽 신나게 달려본 줄 알고 친구들 well Let's go 요거 경복구는 언제 복원할까요? 자 이연니로 가봅시다. 337 가깝게 있네. 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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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어 어 코어 많아 어 코어 왕 많아 오 오 코어 어유 코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접근을 해야겠네요 이거 오우 많아 야 아홉길 아홉길 됐어 그러고 있다가 떨어져요 깝시다 이제 저기 코어 코어를 두고 갈 순 없죠 뭐 먹어야지 멀토 베네 오 아아 꼈어 일단 이 건물 위에는 안 있는 것 같애 야 야 야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너 아까부터 계속 전해부터 아 씨 두꺼 보자 너 뭐야 너 쫑쫑거려 좋습니다 시작하죠 렛츠고 특수졸사 킹핀 오늘이 큰일이야 에젠트 팟 리 리부윗 스틸워드에서 팟 리 리부윗 스틸워드에서 스틸워드 후우 우와 코어 진짜 많아 저기 봐 우와 코어 천국이야 와 나한테 날개를 해주소 좀 더 미첩한 애로 먹어야 될 것 같애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을란가 그렇지 역시 날씬한 사람이 몸이 깃털 같아 다 좋습니다 완벽해 무체 많아요 코어 완전 뿌리는데 여기 뿌렸어 뿌렸어 여기 완전 깃깔에 뿌렸어 우와 여기 우챠 우챠 좋습니다 도망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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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타기 차 차 차 먹고 아 저기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야 근데 저기도 보인다 야 아 눈에 보이니까 또 테스트할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많이 하네요 여기 완벽해 왜 이렇게 많아 코어 천국이야 또 다른 크리스탄 northeast 이쪽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이쪽에 있죠 올 마 여기 또 있다 아이씨 키 저기 또 있다 아으 경복궁에 또 있다 좋아 코어 찍어줄까? 누구? 잠시만요. 코어 한번 찍어보죠. 이왕 한 거 얘 한번 찍어줘 얘 아니다. 얘 한번 찍어줘볼까? 얘 안 찍었지 코어 코어 없죠? 얘 하나 찍어줍시다. 터렛에 실드가 생긴다. 더 먼 곳에 터렛 설치할 수 있다. 줄의 AM 터렛이 적들에게 약하와 둔화를 건다. 이거 괜찮은데? 이게 괜찮네. 오케이 좋아요 웬 벚꽃이지 이거? 무궁화인가?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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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서브 미션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놀잇거리 놀잇거리 아 정말 정말 한조가 된 기분이야 벽 타고 댕기니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거 안 해 오오 야 킹핀 어딨어 킹핀 아 이거 맞구나 이거 하는 거 몰랑 역주행할랭 비켜 나 등치 좀 있는 차야 아 니네 아무리 빠르다 한들 나 무게감 있는 차라고 나 무게감이 있다구나 오이씨 터지야겠는데 이거 야 한번만 봐줘봐 한번만 봐봐 200미터만 가자 따 200미터만 에헤이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차 좋은 거 샀다고 이거 어헝 그러지마 그러지마 터지면 안 된다고 터지면 나 죽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내렸다 다행이다 내렸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이야 기회야 기회야 그냥 가는 거지 이거 뭐 주차까지 해야 돼? 됐다 어 와아트 촤 아 주차해 놓고 내렸듯 죽어버렸어요 이런 오늘이 큰일이야 에이전트 팟 리 리이브윗 스틸와터의 펜팟이 서울에 도착해 도착해 설마 코어 먹은 것이 다 사라지지 않았겠지? 정말 당황스럽네 자 다시 차를 몰아서 으 피키해 이 자식아 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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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고 있어 야 마티즈라고 까불지마 어? 까불 까볼 까보일 까보지마 흐흐흐흐흐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차 너무 약해보여 피켜 이씨 너도 피켜 이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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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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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버티자 좀만 버티자 좀만 버티자 안 돼 터지면 안 돼 아까 여기서 불명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냈는데 오케이 임무 완료 제가 다른 짓을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정말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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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 있겠지? 당연히 왜 안 돼 파워 진짜 세다 근데 화살이 파워가 이 차가 좀 빠를 것 같아 이 차 좀 타자 그러시오 소리가 좀 틀리죠? 아 뭐야 이거 저거 귀찮게 죽일까 저거 한 번만 더 건드려 목적지로 가는 게 더 목적이란 말이야 고진 더웠어 고진 더웠스 안녕 내가 이런 여자야 내가 이런 여자야 내가 이런 여자야 안 보이지 너는 한 번 살게 땡기딱 짱 야 원거리는 자샤 자샤 호호호호호호호 짠 이거 지나고 있다 깬 안 부리 좋아샤 레벨 업 와 지린다 괜찮네 하지만 몸빵은 안된다는거 퍼레시다 강하게 지지자 형이 필요해 형이 형이 필요해 형이 필요해 형 형이 필요해 형 형이 필요해 형 개 caminho 해킹 ativity 어? 보승가 봄? 어? 적개심? 뭐지? 얘네 적 아닌가 봐. 또 적개심도 알았어. 빠지자. 얘 아닌가 봐. 얘 아닌가 봐. 얘네 아닌가 봐. 얘네이랑 싸우는 거 아닌가 봐. 비키시오. 적개심이랍니다. 선량한 시민을 너무 많이 폈나봐. 구출하는 게 우선이야. 가끔 정신없이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가끔 적개심 떠가지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메이헴. 어? 쇼를 독차시하라? 어우 바꿀 수도 있구나. 인물을. 장난 아닌데. 대박인데. 바꿀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따라와. 적개신때문에 그러지. 나는 다른 지역으로 올라갈 거다. 킹킹. 뭐야 이거. 임 완료. 임무 완료. 킹핀 상태 완료. 겁내 거슬리네. 얘가 라마가 최고랩이 됐어요. 새로운 장비. 마무리. 터렛이 터지면서 주면방에 피해를 입힌다. 괜찮네. 새로운 장비. 마비 트랩. 설치 후 발동되었을 때 트랩이 작은 피해를 입히고 이동 불가. 나는, 나는 강한 데미지가 좋은데. 발 좀 안 먹더라도. 벽이 그 음이 이를 상징했어. 와 대박. 뚫어버리는 거야? 하하하하. 대박. 벽 따위. 브래드 독한텐. 그저 종이, 종이 짝일 뿐. 표시된 장소로 가세요. 에이전시 레벨 10이 됐습니다. 요청사항이 갱신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원 업그레이드가 개방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지요원 정보.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소지품이 자꾸 뉴가 뜨니까 한번 체킹해보고 이렇게 있구요. 부대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지금 뉴가 떠가지고. 에이피라운드가 레이건이로 되어있죠. 이게 산탄식. 약정 강화. 얘는.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벽. 괜찮나? 한번 써봅시다. 새거니까. 이건 비어있네. 또. 콥스의 힘. 이건 콥스의 힘이 나은 것 같아. 업그레이드. 죽이기 위해 태어난 자. 크. 찍어줘야지. 총알 스피치. 찍어줘야지. 힐 레이즈. 찍어줘야지. 다고난 레이더. 찍어줘야지. 일단 이렇게 찍고. 코어. 코어는 이렇게 하나씩 찍어줬구요. 브레드동은 됐어. 그 다음에 라마 볼까요. 라마는. 패닉 트랩이 새롭게 생겼네. 마비 트랩이. 자. 두금의 덫은. 작은 피를 입히고. 이동 불가. 이거랑 이거랑 뭐가 틀려. 그냥. 이거는 그냥. 디자인. 디자인 차인가. 아. 얜 전기고. 얜 뭔가 폭발이고. 얘 패닉은. 얜 독이고. 똑같네요. 세 개가 다 똑같아. 상대가. 독댐이 더 들어가면. 뭐. 패닉을 쓰고. 스플리시가 잘 들어가면. 스플리시를 쓰고. 전기가 잘 통하면. 전기를 쓰고. 하는 거네요. 보니까. 새로 나왔으니까. 마비 트랩 한번 써봅시다. 신격 기폭제. 어. 라나의 중간이 뭐야. 아. 회복시키는 필드를 생성. 라마. 지속 피해 유지 시간 50% 준가. 힐러긴 한데. 힐러로 데리고 있긴 한데. 자꾸 딜에 눈이 가네요. 난 딜이 좋아. 도구들. 아이 캐쳐. 얘는. 얘는. 아이 캐쳐는. 어그로 끄는 거구요. 얘는. 그냥. 발포 속도 증가. 발포 속도 증가는 좀.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캐쳐 갑시다. 이거는 마무리. 털에 터지면서. 피해. 패시브. 비해 있어야지. 레벨이 안돼. 자. 요렇게 세팅이 됐네요. 갑시다. 뭐야. 개무시 해야지. 저기 코어 있다. 코어 먹으러 가야지. 어. 얘 이렇게 육중하니. 호우. 뷰티풀. 뷰티풀. 뉴어. 딜리기는 활쟁이지. 긴이. 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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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겁내 거슬리네 스틸 워터 아 흑인의 그 그루브를 갖고 있는 친구겠다 딱 보니까 왠지 뭐 할렘가에 힙합을 하는 친구같이 보인다 스틸 워터 그렇다면 스틸 워터 스틸 워터 우리의 쉽게 타겟을 생각했었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연결이 바로 뛰어넘어 역시 당당한 이유가 있었어 그 나를 생각하는 동안, 세폰나는 내가 기억하는걸 기억했을때 내가 생각했을때 내가 생각했을때 내가 인테리어 안 먹네 나의 나라의 나라가 졸업할 때 어, 얘 느낌 있는 친구예요. 큰일났네. 이거 새벽밖에 안 되는데. 진짜 한 10명 데리고 다니고 싶네, 부대원을. 프라이데이. 저는 여기 서울를 이동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차는 안 와, 왜? 자, 기본적으로는 미션을 해야지.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하! 안 듣는 애, Kingpin. 이 날, 당신은 자신의 본인의 promotor. 여기, 제가 한 제 좋아하는 핫스포츠가 있는지. 할리우드, 당신은 왜 안들어? 말씀하십시오. 프라이데이, 당신의 온라인 브랜드가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지. Kingpin! 저희들에게 몇 개의 핫스포츠가 짧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디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들이 그냥 잡았다. 아니요? 아니요. 봐봐. 여기 있는 연사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완전히 깨끗한 chaos! 우리는 각자의 각자의 핫스포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얘도 내 스타일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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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타일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동작도 좋구요 어 나 여캐로다가 세팅하려고 했는데 이거 사전거리가 좀 짧답니다 좁은 구역에서 잘 싸우겠지 한바탕 소란을 피우래 소란 피우자 시끄러우니까 난 조용한건 질색이거든 한바탕 소란을 피워보자고 친구들 응? 우린 안 도착하니? 걱정하지 않아 내가 이거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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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gen고기 끝이야? 쇼흑 일단 점프해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네 마이행 준비 완료 쇼핑센터로 가볼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이 속도도 좀 빨란 편이에요. 이 속도도 빨라. 빨리도. 물론이죠. 그 속도도는 좀 말할 것 같지? 모든 곳에 있는 핸드폰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줄게. 얘가 오히려 루시우처럼 신발에다가 롤러 브레이드 같은 거 하나 꽂아 놓으면 딱 좋아할 뻔했네 특수능력 검머시 이미 썼어 이미 썼어 임마 이거 쓰라는 소리 아니야? 메이헴 볼륨을 올리시고 다시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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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반지 빠빠빠빠빠 얘네들도 미쳤네 정신 차려요 아가씨들 얘가 좀 FPS하는 기분이다 둘 너희랑 같이! 너희랑 같이! 어? 코어 뜻밖의 코어 한번 더 소란을 피우랍니다 꺼져임마 오케이 좋아 후우 형씨 안녕 어디 가시나 형씨? 형씨? 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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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 아주 형 형씨 스타일이 어? 누가 또 나의 빠세! 빠세! 후우! 하하 스트라이크! 파티를 마십시 너희랑 같이 너희랑 같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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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은 기회를 가지고 레이전이 루프톱 파티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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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랑 같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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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에 고마워! 오우! 시속이 얘가 백... 백이 메시멈이라 이거에선 더 안가요 드리프트 괜히 있다 드리프트 두번 하다가 도시 거덜릴뻔 구급대네 구급대는 건들지 말아야지 굉장히 안전하게 착지 띵동 빰빰빠라바라반빰 안녕하세요 댄스 파티 킹핀이 붐박스를 떨어뜨리고 그의 댄스 믹스를 틀어버립니다 사정거리 내 모든 적들이 경직되고 현련한 땡스 영향향에 놓이게 됩니다 예쏘 경기완료 자 어디 요기야 적들이 와야 터트리지 적들아 몰려와라 자 댄스하면 쳐보자고 친구들 볼륨을 올려주세요 뿅 따라따따따라 신나지 아우 섹시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섹시해 생각보다 생각보다 섹시할 뻔 했어 하지만 내 스타일 아니야 여겐지 한바탕 소란을 피어볼까 볼까 서양 먹으라고 아프라구 밀지 말라고 아우 아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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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나 어디 가시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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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치가 좋구만 바다라이 맞더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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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츠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포츠랑 비할 바가 안내요 포츠랑 딜이 안들어가잖아 쌍권총 자 애들 한 가 모여있는 데다가 던지자아 메이예 이거 진짜 사기인데 이거 다 쓰러졌어 다 쓰러졌어 야 이거 이거 타이밍만 잘 쓰면 이건 진짜 오늘 왜 내가 말하고 있었어 어 제대로 맞았어 오 저건 타면 안될 것 같애 다 쓰러졌어 어 이 친구들 놀랐으면 신랑이 흔들어야지 뭐하고 있는거야 어? 호 어 점프를 더 높아 점프를 더 높아 와 여기도 올라가네 크 간지다 간지 홀리워드 퀼 흠 흠 어 스텝 밟는데 겁나 거슬리네 아 새로운 애들 들어 올 때마다 이게 애들이 좋아버리니까 이 요언만 깨다가 이거 미션 진행이 안되겠어요 주 미션이 큰일났네 이거 흠 블러드러시 킹핀의 무기로 적을 죽일 때마다 특수 능력 사용 대기신 8%씩 줄어듭니다 이런것도 이런것도 잘 이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쏘면서 쏘면서 게이지를 빨리 채워가지고 그걸로 계속 던지는거지 주 딜이 오히려 특수 능력인거지 뭐 그런 스타일로 해도 되고 자 이제 킹핀 선택 가능하구요 부대 봅시다 부대는 이렇게 세명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애들을 업그레이드를 데리고 있는 애들이니까 스타일을 시켜줍시다 하나씩 일단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찍어주는게 끝나네 그리고 코어 코어가 있어 이거는 좀 아껴 둡시다 새로운 애 하나 찍어주게 브레드독도 코어 라마드 코어겠지 업데이트 있네요 어 고개란 화실이론 갑시다 얘는 깡뎀으로 이렇게 하고 소지품은 뭐 돈 좀 올라갖고 뭐 정보 아 이거 사용해가지고 뭐 아이템을 좀 만들긴 해야 되니까 귀찮지 여러분도 이렇게 있고 이제 아크로 가서 다음 미션 뭐로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부대 설정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모든 걸 안다 예예예예예 예예예예예예 얘가 이렇게 이쁘게 춤을 춘단 말이야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라마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 여기 한번 온김에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아크에서 할 수 있는 거 요청센터 에이전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거 습득 경험치 증가시킨다 전투일치 카메라 고네프로 어 어 이거 뭐지 양극화된 주머니 사정 아이템과 체력을 획득하는 범위 반경이 증가합니다 차량대 부스트 미터가 채워진 속도가 두배로 증가합니다 이거 괜찮네 콩고 그램링 기기 제작시 필요한 rd 코스트를 줄여줍니다 이런것도 괜찮죠 지금 내가 에이전시 레벨이 10이고 돈은 돈은 거의 에이전시 레벨 올리는데 사용되나봐요 일단 습득 경험치 올려줍시다 이런거는 미리미리 찍어줘야서 어 지금 오히려 이런건 쪼렙듯 찍어줘야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경험치 벌어서 레벨업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34,000원 남았는데 주머니 사정 이런거 구입 완료 이건 왜 구입 완료라고 안뜨지? 아 돈이 비싸군요 일단 요렇게 가능하구요 당신의 전투매뉴얼 대쉬와 연막 사용시간 감소 스캐닝 범위 증가 요런거 싸구려니까 싸구려는데 은근히 저런거 많이 쓰여요 다 찍어줍시다 돈 다 썼다 에이전시 다 찍어줬어요 에이전시 이게 또 돈을 쓰니깐 또 돈이 벌리는게 아니네 또 또 아래로 내려가볼까요 뭐 있나 무기구 가볼까 지금 뉴가 많이 떴죠 여기는 그냥 캐릭터 능력 해주는거네 여기서 이제 다 세팅을 해주는거네 얘들 업그레이드 해줄거 업그레이드 보고 장비 보고 하는거죠 일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명 일곱명이 요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R&D 자 뭐 시키는데요 뭐 관중 뭐 하라는데 얘가 뉴가 뜨네요 관중 만족시키기 도면 만들어봅시다 오우 관중 만족 구축 완료 무기구에 착용한다 아 이런 또 여기서 사서 쓰는 스킬과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얘 있잖아 얘 얘 떴죠 야 만족 그거 어디 갔어 활리우드 활리우드 없는데 포인트 리셋도 할 수 있네 죽음의 술래잡기 제공 뭐야 그래도 가장 좋았던 나를 힘들게 힘든 시련의 시간대 왕을 깨기에 솔저 많이 썼는데 솔저를 이제 버리실 시간이 됐네요 휴게실은 게임하고 노는 데고 패스 차가 안 나타났잖아 아까부터 차가 차가 안 와 저기 있네요 자동차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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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볼껀데 붕쟁 지가 개방이 됐어요 미발견 던전 한국 외에 다른 지역 그리고 미션 이거 데이지 데이지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메인 미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짜구려들 짜구려들 메소드 액션 이건 이제 소 반복 반복해들 반복해들 좀 짜증나는 반복해들 개인적으로 반복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는 음 얘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얘 아이고 시작이 되어버렸네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해볼게요 얘가 좀 괜찮아 보이던데 좀 파워풀하게 이렇게 근처에 애들 오면 다 죽이고 터뜨리고 폭파하고 쏘고 샷건과 얘는 샷건과 장거리 폭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가져오는 순간 솔저는 그냥 이제 그냥 창고행입니다 창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얘 하나면 돼 그리고 갇힌 자 자꾸 눌러지네 갇힌 자는 어 이것도 괜찮은데 와 얘 파워풀하다 얘는 얼리네요 그 우리팀에서 레이저 쏘는 애 있죠 걔랑 좀 비슷하네 원리는 와 얘 좀 폭발력 있다 자 다음 그러면 시간에는 예티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티 다음 시간에 예티 그러면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에이저 오브 메이앤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바이바이 날씨 Hani